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벌써 2020년도 어느덧 끝자락에 놓여 있습니다 2020년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웠던 1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까지도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죠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 힘든 시기 건강하게 견뎌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가 됐으면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연주 시작하기 전에 올갱 연주곡을 한 곡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부처같은 인생 그리고 가수 김용림의 곡입니다 키는 식히고요 그 다음에 템포는 132 리듬은 디스코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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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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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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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